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보다 역설에 가까운 문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데 뭐가 있다고 되어있죠?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아진 이 의의라는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과연 말하고 싶었을까 그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충실한 과제입니다 이 시대가 두 가지 단층이 있는 시대죠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힘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헬라 철학이 그 근저의 배경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 사람들의 헬라 시대의 의의라는 건 뭐냐 또 로마 사람들은 그 의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를 해왔을까 그걸 보통 우리가 시대정신 또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죠 이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기는 2000년 전 지금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앉으셔서 오늘 의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너무도 역설스러운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우선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의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너하고 나 사이에 이걸 우리가 관계라 그러죠 관계 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덕목을 얘기합니다 서로 온유해 줘야 되고 절제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필요하죠 그런 일반적인 본성적 관계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또 한편에 힘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속국화했던 로마는 이런 거죠 누가 나를 다치게 했어요 참으면 안 돼요 그건 천하의 비열한 행동이에요 미덕이 아니에요 반드시 더 잔인하게 복수를 해서 갚아야 정의이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정신이 혼재되고 엉켜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상에 쩌들어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어쩌면 마태가 가장 모든 복음서를 집약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잘 아는 문구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니까 다 알듯 스스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부터 좀 풀어가 보죠 이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참고구줄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바로 오늘의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의를 구하라 의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먼저 라는 개념이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에서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시제일까 사실은 이 먼저 라는 말은 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고한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산술학적인 수의 개념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 또는 장자 첫 것 이건 전부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 대표한다 나머지 모두를 대표한다 그 뜻이에요 일이라는 말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한다 그래서 장자는 그 집안의 모두를 대표해요 그리고 대신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앞뒤 전후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이거면 전부 다 된다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지고한 최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새롭게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건 우리가 다룰 주제니까 좀 넘어가십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더한다는 말은 하나 줬는데 더 줄게 플러스 원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더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약속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그 배부르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족하고 배부르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 더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팔복의 네 번째 주제인 이 의의를 어떤 관점에서 오늘의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을까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그 가르침의 백그라운드를 좀 보겠는데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아니 구약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책일까 그 얘기에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율법은 왜 줬어요 우리에게 이게 좀 큰 담론인데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왜 줬나 그 말이에요 왜 줬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키라고 주었더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두 마스크를 씌워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입을 막았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제시한 율법의 고룩한 의로운 수준에 이를 자가 없이 전부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실력과 수준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입을 틀어막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면 율법 나한테 물어봐 나 이 정도야 할 만한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문예적 표현으로 입을 막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키라고 준 율법 앞에 실력이 들통이 났어요 백 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 무슨 뜻입니까 잣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짜리 죄인인지를 잘 몰랐는데 캐논을 들이대보니까 백 점짜리 백 점짜리 완벽한 죄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매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육체가 없나니 20절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았대요 우리가? 우리가 죗덩어리구나 내 안에 의의라는 게 없구나 이걸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상태로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안에 나를 추스릴 의로움이 없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 아 나는 다산맞은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어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수식했죠? 나는 가난하오니 아니 왕인데 왜 가난해요? 그 가난함의 호소는 물리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왜 절절히 그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그가 인생의 절정을 찍을 때 나라가 융승하고 모든 국력과 재정이 절정을 찍을 때 되도록 킬 수 없는 실수를 하죠 바세바와 범죄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죄를 짓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 절망했던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침대를 띄웠나이다 시를 쓰려면 그 정도는 써야 돼요 눈물로 침대를 띄웠나이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면서 다윗이 처절하기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너진 이후에 그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인간은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인간은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죗덩어리에 불과한 파산받은 존재인 나 사이에 구원을 위해서 누가 도와줄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놓였던 죄인이 시선이 누구에게로 모아지는 결과를 맞았죠? 중보자에게로 시선이 돌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가정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상 지켜라가 첫 번째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어라고 그냥 심판 안에서 그냥 죽어라 이러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헷세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론이 드러납니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게으르거나 실력이 안 되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냥 계획이나 생각에 마음에만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빚쟁이가 독초가 갖고 싶어요 나도 빚단련 안 받고 시달리지 않고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학교에 안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구현하시고 행동하시는 것까지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성적이 말하고자 하는 마태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메인 주제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모하는 자리까지 구현하고 행동하는 자리까지가 누구의 의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의라고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언가를 오늘 로마서 3장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안 되는 거 알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율법은 모세의 글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과 그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구약성경이 지적하고 구약성경이 가르친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아는 오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득이 빼고기 한 책이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다음은 성경 구절을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의는 어떤 사상과 개념과 관념이에요 실체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의의란 말이에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를 구약의 한 케이스와 신약의 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의의는 알았어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구나 그런데 그 의의의 어떡하고 어떡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래요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여러분 줄이다는 말 목이 마르다는 말은 같은 표현처럼 들려요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징스럽게 설명한 구약의 사건을 설명드릴게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힘입어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광야의 척 아니, 저 가난을 향한 새로운 길에 들어서자마자 이 200만 가량의 히브리 노예들에게 닥쳤던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목마름의 문제였어요 기억나시죠? 홍해만 건너면 기와유초만 바란 천국이 당장 눈앞이 펼쳐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서운 광야에 200만 가량 전직 노예 출신들이 한 번도 무언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없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은 내리쭈이고 애월은 노약자 할 것 없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당장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누군가 앞에서 소리쳐요 이야! 물이다! 물이다! 그래서 허겁지겁 가람목을 죽이려고 떠서 입에 댔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발견한 맘 못해요 그러니까 더 극렬한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모세 이놈 나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애굽에는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 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별별 악담을 다 토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방도를 내죠 모세야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사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얼마나 물이 처음에 썼던지 그 물의 이름이 샘의 이름이 마라 마라에 쓴 물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그 뜻이에요 그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지시하사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마라에 쓴 물이 달아져 모든 백성들의 목을 추기는 샘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이 결국 어디서 죽어요 나무 위에서 죽어요 십자가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 율법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을 신명기 기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표한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백마를 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했지 그렇게 가장 최악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의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을 것을 어느 유대인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죠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 목마름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기록을 예고했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구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자기 영혼에 수구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분이 목마름으로 우리가 해결함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어서 목이 말라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나무 위인 십자가에 죽으셔서 목마름으로 우리의 가람목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여한복음 4장에 수가성 음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이런 대화가 주고받아집니다 4장을 띄워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 일 수 있죠 남편 다섯을 바꿔야만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사는 그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닌 참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꼭 행실이 나쁘거나 무슨 창기로 오해하는 건 그 섣부른 해석입니다 그 해석에 관한 한은 유한복음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모두가 잠든 뜨거운 정오에 또 목마를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점점점 예수님의 실체를 눈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결론이 있어요 샘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가람목을 축일 수 있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의 의시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런데 그럼 줄이는 건 뭘까요 줄이는 거 허기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증상을 재미있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허기 첫째 고통스럽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배고프면 짜증들이 나요 그래서 일단 모든 회의도 먹여놓고 하면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허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거 외에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음식을 손에 넣기까지 씨름하고 모험한다 씨름하고 모험한다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 해갈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물의 사건이 추리읍기 15장에 등장을 하고 16장에 들어서자마자 부딪힌 문제가 뭔지 아시죠 떡의 문제였어요 물만 먹으면 다 되냐 먹을 걸 달라 먹을 거 여러분 근데 그 백성들의 원망이 부르지즘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인들 안 그러겠어요 처자식 다 줄줄이 손잡고 이 무서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인들 그 시간 그곳에 있었으면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아마 제일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얀 가시 같은 만나를 눈이 내리듯 펄펄 매일 그것도 매일 내려주세요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이틀 못 가지 안식일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그 하얀 가시 같은 떡 같은 것을 보고 뭐라 그랬죠 저게 뭐냐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 만나라는 말은 떡 이름이 아니에요 맛있는 떡 이름이 아니라 저게 뭐냐 그 뜻이에요 저게 뭐냐 그런데 이 만나가 시작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설명됩니까 해는 저물고 말씀을 다 듣던 청중들이 돌아가자니 길은 멀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내죠 그냥 그리고 계산을 해도 돈이 있어도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백성을 먹이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죠 제자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영육간에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영육간에 교회는 맨날 떡 사먹고 먹을 것만 먹냐 먹어야 돼요 뭔 소리예요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이 본질적 생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식사를 하는 게 배고파서 식사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그 퍼포먼스를 멋지게 주석했죠 내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자 샘물도 누가 샘물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도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 하나가 있죠 성찬식이에요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봉착해서 두 가지를 알았어요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는데 그 의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된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꽃피어 나타난 것이 의의예요 그리스도가 의의예요 한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죠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줄이고 목마름을 해갈받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첫째 첫째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이 들어와야 한다 이게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 뻔하다는 핑계 때문에 이 인식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인터넷 뉴스로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자리에서라도 딱 한마디라도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종일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례 문답할 때 문답 다 하고 세례 다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이 필요해 예 그 구원은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지금도 지능형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모든 육체적인 소욕을 소멸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앞에 얘기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우리 벌써 2월 23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새 계절이 바뀌었구나 그죠? 벌써 초록의 계절이 왔어요 겨울 끝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는 벌써 벚꽃도 지고 초록의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두 달 한 반여 동안에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느낀 바가 뭡니까 절실하게 느낀 바가 정말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저절로 어느 자리로 몰고 갑니까 세 번째로 무릎 꿇게 만들어요 저도 이 텅 빈 공간에서 목사님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목사님들이 답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듬성이긴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니까 정말 정말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마스크 넘어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성경 문구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전쟁 영화죠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처절한 영화인데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인가에 이 전도서 12장 1절이 이렇게 자막으로 흘러내려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생물학적인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목적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는 청년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젊어도 목적을 따라 부름받지 않는 자는 청년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번에 우리는 최첨단 문명 국가들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 스페인 같은 데는 의료체계가 무너져버려가지고 어느 양농원에는 시체더미가 쌓여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 이 과학의 또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구나 허무하구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로의 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동안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 이런 대화 자주 해요 이번에 어디 면접시험 보고 왔는데 어때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400대 1이에요 400대 2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규모와 숫자와 수치의 비율에 겁먹고 압도가 됩니까 주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런 수치나 규모나 비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덕에 이 어마어마한 두께로 쌓아졌던 그 여리고를 어떻게 전명했고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 매일 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뿌우 하고 뿔라팔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너졌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오만방자한 겸손이 오만방자한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백분의 1도 안 되는 그 규모의 전투에서는 엄청난 사륙을 당합니다 참패를 겪습니다 왜?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니까 할 말 하거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략도 계획도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나갔다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규모의 싸움에서 겁먹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크든 작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뭔 마지막이 저렇게 많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알았어요 인간은 홀로 떠도는 섬일 수가 없구나 이웃집에 불나면 내 집 위험해져요 맞죠? 이웃집에 불나면 내 집 같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 전 국민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나라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강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사실 거의 독재국가에서도 시행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 따르잖아요 누구 하나 이론의 여지 없이 정부를 뭐 시비 걸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뭐가 움직이는 나라죠? 그 나라는 사실상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금방 폭도로 변하고 약탈이 일어납니다 저는 LA 4.29 폭동을 겪었어요 순식간에 그 선한 것 같았던 시민들이 밤중에 창문 깨고 약탈하고 강도떼들로 변하더라고요 어느 대도시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폭도로 변하는 걸 봤어요 뉴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우리 3.1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던 이웃에 대한 저 이웃이 건강해지고 이웃이 살아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매일 새벽 찾아오는 외부인들 우리는 식사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대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허기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빵과 우유를 계속 수백 명 외부 손님들에게 공급을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며칠 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급보를 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벌써 도시 지방할 것 없이 약탈이 일어나고 폭도들로 변해서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한 모금이라도 보태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0%로 떨어졌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같이 잘 돼야 돼요 같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세 가지의 간절한 일상으로 회복의 기도가 우리 모든 3.1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 무릎 꿇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